미리 라이브하고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미한테 목소리 한번 딱 해줘 영상은 안보여 네 아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K 지금 너 안 씻었냐? 오케이 JK 웬일이야 웬일 전화를 해주네? 내가 딱 수업하는데 생기길래 사랑해 오예 브로 얼른 씻어 알겠습니다 형님 케이크는 풀었어요? 케이크 풀었지 오케이 알았어 끊어 오케이 태용이가 일로 오네? 오 삐! 형 라이브중이야 여보세요 삐! 하하하하하 태용아 고마워 사랑해 하하하하 알겠어 어이구이구이구야 혹시 열린 어필 hj heter 그 기재가 남 charge 리액션 뒷할 줄에 끝끝요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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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지금 이쯤 되면 아 빨리 꺼 Bike 약간 이런 IrrChrist분들도 계시겠지 자야해 빨리 꺼 cendo 여러분 감사합니다 볼게요 안녕 바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감사해요 바이